제주 서부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훔쳐 시내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17살 A군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밤 11시쯤 제주시 노형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불법 유턴하고 신호를 지키지 않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